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 섬에서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는 화산점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3월 2일 규모 5.1과 4.4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3월 3일에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뒤인 3월 4일 토요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즈오시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 하치조지마와 같이 역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도쿄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강진 발생 이틀 후에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섬의 지진이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과 연결되어서 도쿄에서 287km에서 100km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시조 카현에서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3월 2일부터 시작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 근해의 규모 5.1과 4.4 그리고 3.9의 지진들을 시작으로 하여 3월 4일 토요일에는 도쿄에서 이번에는 100km 떨어져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이즈오시마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시즈오 카현에서는 무감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3월 5일 일요일에는 수루가만에서 규모 2.9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수루가만의 지진을 의미있게 보는 이유는 먼저 하루 전날인 3월 4일 토요일에 수루가만이 있는 시즈오 카현에서 여러 차례의 무감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3월 5일 일요일에는 시즈오 카현에 있는 수루가만에서 이번에는 유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최근 지진들을 정리해보면 3월 2일에서 3일에 도쿄에서 287km 거리에 위치한 하치조지마에서 3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4일 도쿄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이즈오시마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수루가만이 있는 시즈오 카현에서 무감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으며 3월 5일 일요일에는 시즈오 카현에 있는 수루가만에서 유감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도쿄 근처로 더욱 지진이 올라온 모양새입니다. 만약 이대로 남태평양 뉴질랜드 바누아투의 지진이 일본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후쿠시마 그리고 하치조지마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루가만까지 올라오면서 도쿄 수도에도 강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원전 폭발이라는 삼중구가 밀어 닥칠 수도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제해 대국입니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판의 지각판이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지진을 일으키는 활단층만 2천개에 이르며 화라산도 100개가 넘고 강력한 태풍도 매년 10개 정도가 일본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도쿄 인근 시즈오 카연에 있는 수루가만의 지진 영상을 만들다 보니 작년 여름 8호 태풍 메아리가 도쿄 인근 수루가만에 진입하여 도쿄를 강타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수루가만의 지진은 작년 8호 태풍 메아리가 도쿄를 강타할 때 수루가만을 거쳐갔던 것처럼 어제 3월 5일 수루가만의 지진 이후 도쿄를 강타할 수도 있습니다. 8호 태풍 메아리가 작년에 일본을 지나가면서 태풍의 길을 만들어 놓은 수루가만을 거쳐 도쿄를 강타한 8호 태풍 메아리의 경우에서처럼 도쿄를 강타하게 될지 곧 3월 7일 보름달이 다가오는 시기에 일본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지진이 매우 불길한 이유는 어제 발생한 수루가만의 지진은 이곳을 진원지로 하는 이른바 노카이 지진 때문입니다. 수루가만 해저에는 수루가 트로프라고 불리는 해구가 깔려 있으며 일본 열도 남측과 이즈반도에 깔려 있는 펠리핀판이 연간 수센치미터씩 일본 열도의 북서쪽에 깔려 있는 유라시아판으로 파고들어가고 있고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가 바로 어제 지진이 발생한 바로 그 수루가 트로프입니다. 이 수루가 트로프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두지각판의 경계지역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8.0 이상의 거대 지진이 임박했다고 보는 지역에서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것입니다. 그제 여러 차례의 무감 지진이 발생한 수루가만의 시즈오 카현호가 어제 지진이 발생한 시즈오 카현의 수루가만에서 정말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도카이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도난카이 그리고 난카이 지진이 동시에 또는 연동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